안녕하세요. 오늘 휠체어 스피닝을 함께 할 강사 인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운동은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워업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고개 돌리기 동작입니다. 왼쪽 5회, 오른쪽 5회씩 총 10회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동작은 고개 들기 동작 후 손바닥 뒤집기 동작입니다. 고개를 들어주실 때는 호흡을 마시면서 가능한 만큼 들어주시고 내뱉을 때는 내뱉고 손바닥 뒤집기 동작. 손바닥 뒤집기 동작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쪽씩 진행해주셔도 괜찮아요. 저와 같이 진행할게요. 15회 3세트 진행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호흡 마시면서 넷, 여섯. 좋아요. 여섯. 시선도 같이 향해주세요. 일곱. 일곱. 하나, 둘, 셋. 평소에 어깨가 뻐근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좋은 운동 같아요. 넷. 다섯. 힘차게 박수. 다섯. 좋아요. 일곱. 양 어깨 다 힘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아홉. 열. 하나. 좋아요. 둘. 셋. 넷. 넷. 마지막. 다섯. 좋습니다. 마지막 3세트예요. 힘내서. 하나. 할 수 있어요. 둘. 멈추지 말고. 셋. 좋아요. 넷. 넷. 다섯. 여섯. 끝까지. 파이팅. 일곱.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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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좋아요. 쭉. 열. 마지막 다섯 개. 열. 마지막 다섯 개. 열하나. 열. 열. 마지막 세 개. 열. 셋. 일곱. 여덟. 여덟. 열. 열. 다섯. 좋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좋아요. 일곱. 여덟. 벌써 반이나 했어요.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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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다섯 개. 하나. 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갱스테스.